잘 먹겠습니다 아 맛있다 야 잘 먹네 애들이 내가 해준 밥을 먹으니까 되게 이쁘다 아 이게 엄마 마음이 그런가? 이거 먹어보자 이 먹으면 되게 좋은 거야 가지 자 이거 가지 이거 맛있는 부분 안 먹을 거야? 가지 싫어해? 가지 맛있는데? 근데 야채 안 먹으면 똥꼴이 삔하다 야채 안 먹고 그냥 간식만 먹으면 똥꼴이 이렇게 돼요 어 알았어 이거 빵 이렇게 된다고? 뭐가? 누가 한글말에 치즈라고 그러는 거야 치즈를 야채 많이 먹어야 돼 알았지? 편식하면 안 되고 똥꼴이 이렇게 길게 한 거 처음에 나 밥 먹으면 나도 오랜만에 가 고마워 저게 잘 먹어요 고마워 네 고마워 제 볼 필요 없었을 Ling No Twins 감사합니다.